어쨌든 알려드래서 아줌마때문에 잘 안들리는데 보니까 알만하네 알만한 새owy손이 저러네 아 이런 고거 미치annie 요즘에 하니까 하얀색 해서 그러는게 있네 еше Yep 다 황색이지 뭔색이야 요즘에 다 회색으로 달리는데 검정색? 이 돈이 없으니까 중국제 둘이잖아 너무 그러지 마요 애국을 해야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좋은것 쓰시지 한국에 돈이 없어서 중국제였어요 그래 찍고있어요? 그냥 자동으로 찍자 세상 편하게 아 그러구나 나 지금 수동이야 응? 나 차에 안 꺼냈어 수동이라 쫙 빨려서 손 시러워서 엄청 손 시러 자동 아니면 힘들어 엄청 손 시러 제일 웃긴게 문제 아닙니까 찍고 이제 전화 왔어 한참 병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뭐하다 전화받아 지지 뻔했잖아 자동이 최고에요 응? 자동이 최고에요 여기가 한국어 어떻게 있어? 카메라? 그런데 저기 안나온다니까 저기 이상 올리면은 다 푸는 거 어떻게 안쎄요 저기에 이렇게 뭔가? 어 여기 3050 여기 3050 여기 3050 여기 3050 그냥 계속 돈도 400 올리지? 그냥 올리는데 저 건물이 60m 주로 가위 inv zouk 위에서 exponentially 오리가 뭐 올리요 아 니들이 요렇게 도ïpper 재 보라고 그래 나는 하하하하하하하 너들이 요렇게 집을 보라고 그래 어떤 놈 몇 미터냐 쳤다보려 глуб Einstein 몇 미터냐 내가 물어보거든 어 추워 괜찮지 keeps 날씨가 춥다니까 아 가자 이제 방떼편에 지금 아래언데네 알았지? 아는 듯이 알았지? 꼼치 우리 갑시다 가자고 벌써 먹어요? 아니 딴 데 가있잖아